안녕하세요 조티오빠 비보이 보고싶대요 누가 제주도에다 여기도 비보이 콩콩 콩콩 발이 아파 콩콩 저희 형들 너무 귀여워요 귀여운 형들 빅 브로즈 소 큐 점점 멀어지네요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이제 이제 저는 춥네요 여기 식당에 도착하면 이제 끌 건데 그때까지 제주도 방금 공연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도 기분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제주도니까 뭔가 제주도의 밤 형 제주도의 밤 노래 알죠? 제주도의 밤 노래 알죠? 성시경씨 어? 사람 성시경 오늘 공연 재밌었어요? 재밌었어 하하 하하 말하자마자 보기 안해도 되는데 하하 하하 오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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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흫흐흐흫. 감사. 소홀영. 하하하하. 어. 소홀영도. 소홀영. 방에서 술 한잔 거하게 하시고 오셨나봐요. 아무튼 다음에 또 가만히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피스 형 마지막 인사 피스 인사 피스 지소울 키 몇이에요? 저 188 지소울 오빠 데킬라 음주 방송 해주세요 술벌을 보게 근데 술벌을 보려면 남자친구 있는 여자가 준비물이에요 그래가지고 없어가지고 여기 이따가 잘하면 이따가 만약에 형 술 취하고 옆에 남자친구 있는 여자 있으면 제가 다시 켤게요 라이브를 여러분이 목격하실 수 있게 어 여기 샤랄랄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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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랄랄랄랄랄라 샤랄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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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한국은 블랙프라이데이 없어요 어 돌아하러 봐 아들 나오시겠네 멀리 가렴 친구들아 난 너희를 응원할게 아니 성함형으로 가고 있어 아 춥다 왜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가요 도깨비 어디? 어 도깨비 그 도깨비라는 드라마 제주도 사투리가 뭐지 안녕하스 꽝 혼자 없어 얘 지소울오빠 되게 아장아장 걷는데요 아장아장 아장아장 아기처럼 왜 볼때마다 왜 볼때마다 옛날사람같애 아 진짜 아 뭐해요 형 진짜로 안녕하스 꽝 아니래 아 뭐야 저희 어디가요? 토끼클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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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든 제발 바로 사롬 사롬 보존대 그래서 코비